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위한 평가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다른 지역이 학교 자율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사실상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모든 학교로 확대합니다. 올해는 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전문가 심층 진단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해 자녀들의 학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단, 학교나 학생 간의 비교평가는 하지 않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같은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은 다른 지역 교육당국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경기도나 부산, 인천과 대전, 세종과 충남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길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실시와 함께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재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선정해 이들을 전담 관리할 교사를 지정하고 외부 강사 등을 채용해 방과 후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학력 향상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학력 진단에 대대적인 확대를 예고하면서 학교 분위기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